신혜란 본부장이 내 생모라고? 어떻게 그 사람이 내 생모라는 거야? 말도 안 돼. 너 지금 제정신이야? 이제는 하다하다가 남자까지 다르거든요? 아까 사무실에서 본 그 사진 누구예요? 누구 사진이길래 그렇게 화까지 내고 그러셨어요? 신혜란 본부장은 왜 날 다시 불러들인 걸까요? 한 손 당신을 이용해서 우리 사이를 확실하게 막아보겠다는 거죠. 그 작전에 계속 휘둘릴 거예요? 엄마 있지. 신혜란 본부장이.